미래야. 망언. 적의 방어 무너트 있는 거. 이거는 뭐 그렇게 지금 거닥 필요 없고. 이거 뭐 전진하면서 사는 거. 이것도 거닥 필요가 없는데. 에노무 스킬은 별로 필요 없고. 돕는다. 목을 조르고 있을 때 해당 적을 띄우거나 멀리 날리면 연계 공격을 발동한다. 별로 필요 없고. 기절 데미지 공격 필요. 애새끼 거는 필요 없고. 내가 쐬야지 일단. 애새끼. 너무 좋아. 아줌마. 너무 좋아.